네, 하정씨 네, 인사를 해주셨고요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뒤쪽으로 잠깐만 대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전요한 역의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네, 설레는 발걸음으로 황정민 씨가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네, 황정민 씨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최창호 역의 배우 박혜수 씨입니다 네, 넷플릭스와 박혜수 박혜수와 넷플릭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소곳하게 지금 손을 모으셨는데요 박혜수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변기태 역의 배우 조우진 씨입니다 네, 조우진 배우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패피다운 모습 패셔너블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우진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제 뒤쪽으로 오시고요 자, 다음은 데이빗 박혁의 배우 유연석 씨입니다 네, 유연석 배우가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기자님들과 이렇게 대면하는 행사가 오랜만이라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유연석 배우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연석 배우 네, 그 자리에 잠깐만 계셔주시고요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조합이죠, 여러분 2022년 넷플릭스에서 성사된 최고의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리남의 배우분들을 한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분 조금만 가까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배려하는 모습 예 자, 유연석 배우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뒤로 갈까요? 모두 다 잘 담기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조우진 배우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섯 분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분들을 한자리에 모은 분이죠 윤종빈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배우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윤종빈 감독께서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시는데요 네, 감독님이 중앙에서 네 좋습니다 조금 가까이 서셔서 다시 한번 유연석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조우진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조합 수리남의 주역분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